6월 달인데 벌써 덥네 6월은 무슨 달?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봐 6월 호국 조훈의 달이잖아 그럼 6.25 한국전쟁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봐 어? 갑자기 한국? 북한이 새벽에 남한을 기습한 이봐 이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너가 너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대한민국의 길을 도착한 거라 나의 모니터는 대한민국의 길을 돌아가고 2.45 한국전쟁이 3.45 한국전쟁이 3.45 한국전쟁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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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